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만 볼 수가 있겠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초창기에 인쇄 날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인쇄이면 인쇄고 날인이면 날인이지 투표관리관 도장에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다 그런 내부규칙을 정해가지고 위조투표지 제조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투표용지에 프린트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쇄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경복 전직이 이제 회계사 출신으로서 캐나다에 계시는 이경복 선생께서 그 피커를 하나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국민의 짐 그 무거움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다 빅브라들에 포획된 것 같다.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선거가 아무리 험없이 잘 치러졌다면 개표를 종료함으로 선거는 종료된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어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판결을 통해 당선자를 확정해 주어야 선거는 비로소 종결된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바는 소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되고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다른 쟁송이 우선화에 처리되어야 된다. 5월 10일까지 여러분들 낙선자들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부 다 확정이 되는 겁니다. 요컨대 법리상 선거는 선거일로부터 최장 210일이 지나야 비로소 종료된다는 말이다. 말 그대로 끝나야 끝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5월 새 국회가 개원된다 할지라도 선거일로부터 210일까지는 그 기능이 제한되어야 될 잠정국회이다. 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당선자가 적어도 50여 명이 뒤바뀌어 당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명백한 부정선거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캐나다에 계시는 이경복 국국연대 대변인 말씀은 이번 선거는 50석 정도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선거가 최 끝나지도 않은 와중에 다시 말해 선거 결과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어찌하여 대통령이 그 정체성을 의심받을 자외에 가까운 백기통안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은 상권분립상 행정부의 수반이자 동시에 국가원수다. 입법부의 견제를 받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총선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대선으로 선출된 국가원수로서 위상과 고유관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선거 문제 특히 부정선거 문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대체해야 될 엄중한 문제다. 국민주권을 수행해야 될 헌법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체해야 될 이른바 민생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대통령이 사적생의 각오로 선거 부정 문제를 바로잡아야 될 이유고 끝내 이것을 반기할 경우에 그것은 반역적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유인 것이다. 이번 총선이 부정선거인 종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컨대 투표지수가 투표자수보다 많은 즉 위조치표가 제조되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그 죄질에 있은 1946년 조선공상당이 저지른 위조지폐 사건보다 10배 숙모였다고 위중한 범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선자로 발표된 피해당사자는 누구 하나 이위하고 소를 제기하는 자가 없다. 당에도 싼 당은 물론 비상대책위원장 행안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일회까지 마찬가지다. 신문인지 신문지인지 모를 주요 언론 또한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일사분란 마치 지침을 하달받은 듯이 일제의 입을 다물고 있다. 누구 말말따나 모두 필시 조지 오웰의 그의 소설 1984년에 소개한 빅브라들과 감시하는 일종의 거대 범죄 카르텔에 포획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 플러스 2 이꼴 5를 진리로 믿어야 되는 아무도 누구도 감히 이견을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2 플러스 2가 3대 2 플러스 2가 5라고 여러분들 말하고 따르고 믿어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나 딱한 일인 거죠. 결국은 주권 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모두 일어서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보인다. 당면한 국민으로서의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이 뭐 일어설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일이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캐나다에 계시는 이경복 선생의 이야기 가운데 정말 촌철살이는 2 플러스 2가 4대 2 플러스 2가 5라고 믿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세상에 살게 된 겁니다. 2 플러스 2가 4지 않습니까. 그런데 2 플러스 2를 5라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세상에 살게 된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좀 이제 국내 계신 분들을 뵈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경복 선생이 제언을 하게 되면 제가 자주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도 어떻게 세상이 참 악하게 됐는지 2 플러스 2가 4는 너무나 자명한 이치인데 2 플러스 2를 7로 말하고 다녀야 되고 2 플러스 1가 4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말하고 행동하도록 요구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점을 딱하게 보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해결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